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오늘은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새로운 다음 시즌의 트레일러입니다 저는 그거 아직 안 봤고 그리고 한번 그냥 리액션 영상을 만들거에요 그럼 한번 시작해봅시다 고! XBOX 트레일러네요 OK The Hive Guard was driven back 괜찮은데 누군지 몰라요 우주선이 있는 것이 이 빽이 보여요 가로이소의 다리 아닌가 왜 자바라랑 같이 있을까요 I propose an alliance Oh 내 총과 너의 영향으로 그의 카카온이 그의 카카온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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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거에요 No No 거저당했네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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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네요 강하고 이쁘봤어요 그의 카카온이 새로운 무기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 Pokémon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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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발이네 이쁘게 보여요 그냥 전 뭐 발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? 오케이 시공 원래 시공 다음 시즌에도 있을거에요 그건 좀 별로네 오! 새로 로켓 런처? 오 오 오 이거는 140프레임인가? 시즌오프 초즌 오케이 선택받은 자의 시즌이네요 선택받은 자의 시즌이네요 우리 챔피언 저의 시즌에 저의 시즌에 저의 시즌에 저의 시즌에 근데 뭐 새로운 로기 같은거 많이 못봤어요 아직 누가 새로운 핸드캔이었네 좋겠어요? 아 오케이 아 엑스벅스레이어네 음 뭐 괜찮았어요? 괜찮았어요? 뭐 그냥 재밌는거 많이 재밌는거 많이 못봤어요 그냥 뭐 그 방화구 어느정도 멋있어서 보였어요 그리고 핸드캔도 한개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140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슨 경위팔도 있는것 같았어요 그거 쓸데가 있을까?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쏘면서 그냥 쏘면서 계속 활을 쏘면서 뭐 화살을 세게 세게 나온것 같았어요 괜찮을걸? 근데 음 그냥 다음 시즌에 무슨 어떤 그냥 활동이 있을지 그런 음 그런 정보도 아직 안나봤었어요 그 트레일도 없었어요 근데 아 뭐 재미있는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옷실을 써야 새로운 방화구 나와요 그거는 좋아요 새로운 무기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새로운 무기도 있을거에요 네 뭐 여러분 이 트레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음